아니 하지마 하지마 같이 좀 한번 해보시죠 길거리 싸움 좀 해봤어요? 뭐 전쟁이 좀 웃죠 아니 아니 은성아 글러브 갖고 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니 아니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맞아야 돼 그럼 니가 해 네? 니가 하라고 오이씨 몸이 올라 좋은데 오늘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오늘의 콘텐츠 손기은을 속여라 플래카메라입니다 오늘 기은이를 속여줄 진상 MMA 회원 그쵸 오늘 역할을 해줄 저랑 옛날부터 같이 대화장래에서 같이 운동했던 동생인데 제자입니다 제자고 여지껏까지 했으면 뭐 세미프로 그쵸 어떻게 되죠 지금? 지금 오전 4승 1패로 오전 4승 1패로 지금 뭐 휴식 중에 있고 휴식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어디에서 도북동 매목욕 근처에 네 저기 조그맣게 PT샵을 지금 부끄러워하는데? 네 운영하고 있듯 오늘 PT 오늘 PT 네 오늘 PT 박영권 세뇌입니다 영건이가 진짜 세거든요 개 세거든요 얘가 레슬링도 개 세고 약간 파이팅 스타일도 막 바꾸 없이 막 갖다 들이박는 그런 스타일이여가지고 기은이랑 좀 스파링을 할 때 기대가 되는데 처음 오는 회원입니다 그쵸 회원이가 입방을 쓰고 기본기 배우다가 음 이따가 강핀님이랑 저랑 이제 기은이 그 승리 축하 아 승리 축하 컨텐츠를 이렇게 막 찔 거예요 최근에 뭐 게임을 뛰셨다고? 어어어 최근에 엊그저께 엊그저께 공개해서 이겼어요 이겼나요? 이겼어 이겼어 그래서 그거 파티 아 승리 축하 컨텐츠인데 갑자기 니가 진상 회원이 스파링 한번 하자고 하는 거 아 그쵸 그쵸 또 뭐 도장 깨기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도장 깨기 아니 잠베기 아닙니까 잠베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쵸 그쵸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한번 열심히 한번 소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가시죠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네 다 조금만 딜레이 시간을 줬다가 그때 들어오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조금만 아 5분만 자 승리했죠 네 이야 기은이 승리 기념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또 마침 또 상대가 레슬러였는데 네 다행히 또 레슬링을 배워서 시합주면 원래 컨디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관장님께서 아무래도 엘리트 체육 출신이다 보니까 야 니가 존나 힘들 때 해야 그 시합 때 나온다 여기서 케이지 레슬링을 3시간 동안 했습니다 시합주에 그 컨디션도 이런 거 없이 그냥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케이지가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 아 근데 배운데로 나왔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어쨌든 너무 승리 축하드리고 진짜로 1분 정도도 안 걸렸죠 1분 7초 걸렸죠 1분 7초 아 1분 넘었어요? 네 크 아쉽네 적군요 1분이 1분이 살짝 오늘은 어떤 컨텐츠 찍을지 오늘은 기술 해야죠 기술 오늘 기본기 오늘 어쩔 수 없이 기본기예요 기본기 하는 거니까 기본 충실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레슬링 기본기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제가 처음 혹시 장벽이 어 아 이거 촬영 중에 구독자분께서 하하하하 아니 또 인기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오늘 기기를 원래 하고 아 그쵸 그쵸 요즘에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네 혹시 좀 같이 한 번 운동을 좀 스파링 한 번 해주세요 어 아니 안돼 안돼 왜 스파링을 해갔대요 잠깐만 잠깐만 스파링 한 번 잠깐만 아니 아니 하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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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 번 같이 좀 한 번 해보시죠 그냥 가볍게만 가볍게만 기본기를 같이 배워보는 뭐 그런 기본기 기술 기술을 같이 해보는 기술을 같이 해보는 기술이니까 아 재밌게 아니 뭐 그 길거리 길거리 싸움 좀 해봤어요? 뭐 전쟁이 좀 있죠 아니 아니 은성아 글러브 갖고 와 어 내가 내가 할게 내가 내가 할게 아니 아니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예 맞아야 돼 왜 그러세요? 이런 애들은 맞아야 돼 맞아야 돼 그리고 마우스 피스 있어요? 아 제 전에 맞지는 않아 아니 글러브 주세요 글러브 껴요 글러브 껴요 회원님 회원님 아 창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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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해야 된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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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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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지 그럼 네가 해 네? 네 네가 하라고 제가요? 네 팬이라잖아 네가 해 진짜로요? 누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럼 기은이랑 해요 나는 너무 프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가 해 네 팬이니까 네가 해 네 팬이니까 네가 해 응 네 팬이니까 네가 해 자 다 제대로 얘기해 네 치오비 안 무는 거야? 이 쪽 치오비 무는 거 없어 잠베기 님이 아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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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바로 하면 돼요? 지금 바로 하는 거야? 기다려 봐 기다려 봐 기다려 봐 파이팅 have you ever fell are you listening? damn 다음! 스티컹 위로 안전해진 빌리 말래 스티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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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CU 아님 뭐예요? 다시다니 와우 왜야? 다시 fun 왜야? 왔지? 어디 Mediter한거죠? 날순vale 조금만 더 줘 어щ merciful 에허헤 아 에허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이걸로 작아났어? 어떻게 이렇게 해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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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내가 해냈다 뭐야 아니 갈게 Anna 가고백 아 왜요? 아 왜요?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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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방어 그렇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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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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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x4 잘하시죠. 잘해? 오늘 하시는 분 같은데? 후! 개털렸습니다! 아 왜 열받는데 내가 갔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니 어떤 것 같아요? 좀 했어요? 잘하시는데요? 정체가 뭐야? 형아, 일로와봐. 짰네. 히은이 몰래카메라 성공이네요. 아 진짜 홈페이입니다, 정말. 결핀다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느낌이 어때요? 깡패예요. 아니, 왜냐하면 세임프로 오전이 있고요. 레슬링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네, 거기서 나랑 같이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한 5년 이상 했죠? 그렇죠, 5년 이상 하고. 왜냐하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게 대굴박이 생긴 걸 보시면 일반인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우라 사람들 관상 보면 있어요. 약간 무너진 얼굴. 근데 거기서 좀 느꼈어요. 사실 지금 진짜 기은이 팬이고 네, 너무 팬입니다. 저는 그 저기 도옥동? 네, 도옥동. 도옥동에서 지금 피티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걸 짜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아직 죽지 않았네. 꼭 이러다 프로 데뷔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죽지 않았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처음에 얘가 연기를 했잖아, 먼저. 그러니까. 했는데 근데 일반인도 이렇게 연기 못 하거든요. 연기 임팩트가 있어요. 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재밌는 콘텐츠였고요. 재밌게. 다음에 또 속이면 안 속겠지, 다른 사람한테? 그때는 이제 3단봉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기 바지 밑에 껴와 3단봉 바로 펴가지고 그냥 밴대로 쳐야지 이제. 바로 그냥. 글러브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기본기 잘 배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고요. 우리 도옥동에 있는 온올PT요? 네, 온올PT. 네, 온올PT.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네, 많이 하러 오세요. 네, 많이 하러 오세요. 또 돌아온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